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시 푸시기 챌런지 세 번째 날입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할 만하신가요? 내일은 챌런지 쉬는 날이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챌런지 완주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총 30일 동안 챌런지를 진행하면서 유튜브 댓글에 운동인증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전포챌런지 해시태그로 운동인증해 주시면서 챌런지 중 무너지기 쉬운 멘탈을 스미어터끼리 함께 잡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스쿼트 60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잡고 무게중심 발 뒤꿈치 잊지 마시고요.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후, 다섯, 무게중심 발 뒤꿈치 여섯, 밀어내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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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여섯, 열하곤, 스물하나, 스물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넷, 밀어내고 스물다섯, 후, 여섯, 27 28 29 30 다 넣었습니다. 31 32 33 34 35 36 37 조금만 더 38 39 40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41 42 3 4 5 6 7 8 9 50 나머지 10개만 더 2 3 4 5 6 7 8 8 골다 왔어요. 9 마지막 그대로 60 잘하셨어요. 자 우리 10초 휴식하고 크런치 동작 들어갑니다. 크런치 20개 준비합니다. 목이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 유지하면서 준비 시작. 내쉬고 하나 내쉬고 둘 쪼이고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으차 열 열하나 열둘 어깨까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열넷 열다섯 또 이거 열여섯 조금만 더 열리고 후 열여덟 열아홉 마지막 스물 잘하셨어요. 우리 10초 휴식하고 슬로우 버피 준비합니다. 슬로우 버피 20개 준비합니다. 스쿼트 자세 잡고서 자세 준비할게요. 준비 시작 앉고 닫고 뻗고 뻗고 제자리 그대로 하나 앉고 닫고 뻗고 뻗고 제자리 그대로 둘 앉을 때 무게중심 발 뒤꿈치 다리 뻗을 때 허리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앉고 닫고 뻗고 뻗고 제자리 그대로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열하나 열하나 열 열 둘 앉고 닫고 뻗고 뻗고 제자리 열 셋 열 넷 열 넷 열 넷 열 다섯 열 다섯 열 여섯 할 수 있어요? 열 일곱 세 개만 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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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대로 스물 잘하셨어요. 우리 10초 쉬고 마지막 동작 풀숍 준비할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5개 3세트 들어갑니다. 팔꿈치 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가슴 모아주면서 셋 넷 마지막 그대로 다섯 후 우리 10초 쉬고 두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다시 자세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가슴을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밀어냅니다. 넷 마지막 그대로 다섯 10초 쉬고 마지막 3세트 들어갈게요. 다시 자세 잡고 주리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둘 할 수 있어요. 셋 조금만 더 후 넷 마지막 그대로 다섯 잘하셨어요. 자 오늘도 3일차 우리 완료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내일 쉬고 다음날 만나요.